새로 짜오신 안무들을 보는데 새로 만들었으니 파트 나 소름 달랐어 이 아니길 아무 말은 필요 없어 되게 나도 해보고 싶다 저 안무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을 받았네요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희가 무대에서 더 잘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극찬입니다 저는 아멜씨가 너무 좋았어요 아멜씨가 제니씨 파트 할 때 딱 나오는데 카리스마가 에너지가 딱 느껴져서 모든 남자들이 나아내줘까 저글분이 날아가질 수 있다 저글분이 날아가질 수 있다 저글분이 날아가질 수 있다 쉐쉐 쉐쉐 막 이렇게 뭔가 유혹하듯이 져가지고 제 기분이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심쿵했어요? 네 뭐 하나 튀지 않고 이 팀분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다 맞춘 게 난 너무 신기했고 네 그만큼 오랫동안 팀워크를 해왔구나라는 게 진짜 잘 전달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왜 울어요 또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아 왜 울어 왜 울어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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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요 아 왜 울지마 아 왜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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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블랙핑크 앞에 있는 게 조금 앞에서 이런 무대를 보인다는 게 좀 되게 감개무리한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? 네 많이 많이 여러분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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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엄청 놀랬어요 내가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예 아 아 오케이 오 오 아 그래서 if you want something and if you work for it you can have it and make it happ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